기도하러 왔는데 돼지 감자꽃이 피었네요 돼지 감자꽃이 노랗게 피었죠 돼지 감자꽃이 피었어요 이건 또 이건 까만 열매가 맵고 사람 먹을 수도 있어요 무슨 약으로도 먹고 그런다고 이게 무슨 나문데 이것이 열매가 까맣게 해요 이게 까매가지고 포도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이 색깔 꽃은 너무 흐라지만 난 너무 이 색깔 좋아요 이 색깔 너무 예쁘죠 색깔이 냉파랑 굉장히 예뻐요 이 색깔을 꺾어다가 강제상에 둬까 생각중이에요 꺼끗까 말까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